저는 종국이랑. 어? 네. 제가 다니겠습니다. 제가 가기 싸움말이다. 너는 가맞을 준비나 해라. 우리가. 가다가. 가다가 산족들을 만났어. 가다가 산족들을 만났어. 가다가 산족들을 만났어. 저를 다 뺏겼어. 괜찮습니까? 내가. 어 뭐야. 죄인 2대 가면 들어라. 하하하하. 죄인 2대 가면 들어라. 머슴들의 반란이 선고해. 너는 대감이 아닌 노비로 자천되었다. 야. 야. 자 지금부터 반란에 참여한 머슴 중에. 야. 중대 발표하게 쏘이다. 무엇이냐. 제가. 쪽지라나 받아 쏘이다. 읽어보도록 해라. 너 왜 안 어울려. 유대 가면 들으시오. 머슴들의 반란이 성공해. 당신은 대감이 아닌. 노비로 자천되었소. 야. 노비로 자천되었소. 야. 물 끌어. 물 끌어. 물 끌어. 어디. 이것들이. 어디. 이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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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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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어? 더 있어? 그럼. 지금부터. 예. 반란에 참여한 머슴 중에. 새 대감을 뽑겠소. 야. 야. 저쪽까지 한번 가보자. 제 밑에서 일어나서 엎두가 뻗지세요. 이게. 자. 첫 번째 대감을 내쫓는데 일조한. 이광수, 양세찬 두 분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아. 뽑혀. 뽑아서 나오시는 분이 두 번째 대감이 안 했어. 아. 뽑아주세요. 자, 뽑도록 해라. 자, 뽑도록 해라. 죄송해요. 야, 야. 말투야. 조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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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는. 내가 옷 갈아입어, 빨리. 환복에. 환불로 썼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네가 먼저 해. 아, 나 이거 진짜. 아니, 그럼 우리 유대가미 뽑아보는 거 어떻소? 유대가미. 아, 저 유노비가. 유노비. 야, 옷 벗어, 빨리 이게 뭐지? 내 비록 이렇게. 하루아침 traz. 시끄러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네가 지금. 아, 덕매로 간다. 자, 누구꺼 뽑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꺼.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이거. 예스! 예스! 대관님! 감 한번. 누리시오. 급변한 유대감은 있는 돈을 다 이광수 대관에게 주세요. 돈까지 와? 돈까지? 그걸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와, 큰일 났다. 얘보다 더한데, 얘는. 큰일 났다. 힘들어지겠다. 걱정이네. 빨리빨리. 10, 2, 3, 7! 옷 벗어. 아, 너무 여받는다, 이거. 빨리 한복해 충견 스타일이야 야란이 야란이 대감님한테 옛날 얘기 하지마 저거 좋아 하지마 저거 좋아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내가 이러니까 안 이뻔할 수가 없지 야 이거지마 정말 충견이야 충견 자 그럼 대감님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뭐 재료사로 누구 보내셔야죠 호떡재료 호떡이구나 호떡재료 와 아무를 터봐도 보낼 사람이 없네 내가 믿어주시지 일단 내가 믿는 종국이랑 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가기 싸움 나이다 너는 감아둘 준비나 해라 종국이랑 석진이 오케이 석진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가격 워낙으로 아하 참 이 사람 내 이놈 마다이라서 놀라 꿀두부기 싫다 이놈아 저 녀석 저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출신이 미천해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머슴채수의 특수요원입니다 골값을 떨어라 꿀값을 떨어라 꿀값을 떨어라 꿀값을 떨어라 꿀값을 어서 말하라 대감 공연을 하겠어 대감 공연을 할테니 돈을 해주시오 돈을 해주시오 아니 물가가 너무 올랐어 아니 농담이 아니야 진짜 너무 올랐어요 그리고 설탕 안에 넣는거 그게 10 30이요 우리 2대가 너무 잡혔다 이러면 내가 믿고 이걸 줘야 돼? 진짜 올랐다 농담 아니야 가볼래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보내겠습니다 얘네 진짜 제가 하겠습니다 15개를 주면 제가 사오겠습니다 15? 15까지 나왔어 15 15 이하로는 없지? 네 15 만약에 실패하면 돈 다 뺏긴다 예예 15에 호떡 재료 다 사와야 돼 예예 같이 가 빨리 가 우리가 쓸어 야 불 피워 불 피워 야 이리 와 엎드려 너 괜찮아? 어이 너 괜찮아? 어이 백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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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가다가 가다가 산족들을 만났어 가다가 산족들을 만났어 가다가 산족들을 만났어 돈을 다 뺏겼습니다 괜찮습니까? 요대강 목숨만 아유 정말 목숨만 겨우 거쳐서 왔습니다요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요 목숨을 내가 겨우 내가 살려서 온 거예요 내가 15개만 뛰시면 진짜 내가 정말 다 뺏겼어 진짜 내가 가만히 가방을 좀 봐도 될까요? 아아 안 됩니다 나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어 뭐야 어 죄인 2대강은 들으라 하하하하 죄인 2대강은 들으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숨들의 반란이 선거해 너는 대감이 아닌 노비로 자천되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지금부터 반란에 참여한 모숨 중에 새 대감을 뽑도록 하겠다 하하하하 바로 갑시다 바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잠깐 지금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바로 바꿔버리자 하하하하 저 놈의 새끼가 저거 싸가지 없죠 싸가지 없는 놈이 15개 15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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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쉿 아 그 돈으로 저거하는 거야 진짜 그 돈으로? 어린 놈이 어디 자식아 오 벗어 빨리 빨리 오 벗어 오 벗어 가만 갖다라 인마 자 재각화 고민이 들어있습니다 니가 뽑아 하나 뽑아 하나 뽑아 제가 한번 하고 있어 자식이 그거 뭐 니가 인마 어? 하고 싶지 너 자 뽑았습니다 재석이 형님 좀 짜증 날 것 같은데 나 되면 최고다 지금 재석이 되면 진짜 재석이 형 내 나라 이놈아 재석이 형 내 나라 이놈아 재석이야? 재석이 형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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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격화 당장 법도록해라 대강 내 비록 이렇게 하루만치 시끄러 시끄러 머슴채소의 특수요원입니다 골값을 떨어라 골값을 당장 벗도록 해라. 역시! 야, 종국이 형이. 종국이 형 신은 것 같아. 역시. 역시. 당장 벗도록 해라. 역시. 저 당신이 중돈으로 저기다 내고 왔어. 저 고향 벗도록. 딱 15개가 보지 않았는데. 고마웠어. 저기다 내고 왔어. 네? 그럼 저 형 뭐 한 거야? 그냥 옷 입었다 벗은 거야. 패션쇼. 역시 대감은 또. 대감. 빰빰 빰빰빰 빰빠빰 빰빰빰 빰빰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바바밤바바바바바바바 우리 저기 복종이가 전체적으로 번호 내가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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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다시 진짜. 이 장소도 벌어! 미치겠다. 이 장소도 벌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끝! 일단 너희 마을에 가서 행차를 한번 할 테니까 담아부터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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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나가시다가 맘에 드는 머슴이랑 안락한 고급 SUV에서. 아하! 나 그거 타보고 싶었는데. 나 피젤들 못 해? 오케이! 그리고 저기 우리 그 저 이광수가 됐을 때 과연 어땠는지를 충분히 봤을 테니까. 그렇지. 자, 우리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야 저에게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자, 조용 조용! 누가 입어라! 핸들어! 신났다, 신났다. 누가 말해 시켰다, 누가 말해 시켰다! 아까. 내가 시켰나? 특전사라고. 특수요원이라고 하지 마. 대감대라고 막대기 하나씩 사줬게. 시끄럽고 저 약 하나 갖고 와. 열받으니까 진짜. 난 이제 이 모습 못 봐. 히스테리아 뭐야. 아, 진짜. 아니, 대감들이 다 예민하네. 이 대감일 때 더 좋았어. 왜냐하면 돈을 많이 줬어, 그렇지? 아, 진짜. 야, 이 대감 때가 봄날이었네. 어, 아니, 돈도 많이 줬어, 이 대감이. 아, 너무 일로 봐, 진짜. 만들어, 얼른. 야!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분장, 분장 봐, 분장. 여기 콧물 있는 거 알죠? 야, 야, 지금 일하는 애들만 맨날 일하고. 너 왜 일을 안 해? 야, 아니 배고픈 걸 따라서 여기 다 지금 배 안 고픈 사람 어딨어. 어딜 때리는 거야. 지금 딱 소리 났는데. 아니, 아니 너무하잖아. 아니, 너 왜 일을 안 하냐? 아니. 응? 아까 놔둬라고 밥 좀 못 먹고. 아, 나 진짜.